우리 한 열흘 하면 우리 1집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나 수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멕시키아 아저씨처럼. 씨엠 바라본다. 와, 이거 좋지. 이때가 고등학생이었나, 우리가? You know why? 얘가 처음이었어, 우리나라에서 이렇게. 그래? 나 때문에. 행복하게 사랑해. 햄, 햄, 햄. 행복하게 사랑해. 행복이 아니고 햄복이야? 발음을 그렇게 해서. 좋아.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저씨입니다. 우리 태우가 제일 잘 불러 노래를. 아이 좋다. 우리 나의 오브 아름다운 아저씨. 우리 태우가 제일 신경이 되서. 우리의 한 가지 녀석을 위해 어떻게 보자?